외삼촌은 대체 외입니다.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는데요. 외할머니와 자신의 사이를 떼어놓으려는 외삼촌 때문에 괴롭다는 조카의 사연입니다. 사연자가 18살이 될 무렵에 어머니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외할아버지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외할머니가 혼자 계실 게 마음에 걸린 사연자는요. 어머니가 외할머니를 챙겨드린 것처럼 20살 때부터 10여 명이 지난 지금까지 종종 할머니를 찾아뵙고 생필품 또 음식을 택배로 보내드리면서 곁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할머니가 최근에 내 외삼촌이 손녀한테 받는 거 미안하지도 않냐 이렇게 눈치를 주더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사연자가 남도 아니고 손녀이지 않냐 미안해하거나 고마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려봤지만 평소에는 필요한 거, 드시고 싶은 거 잘 이야기하던 외할머니가 이제는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외삼촌이 외할머니께요. 다해가 보낸 음식,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거짓말을 한 적도 있었고요. 외할머니한테 다해한테는 외가 친척의 결혼 소식도 절대 전하지 말라 이렇게 신신당부까지 했다고 합니다. 참다 못한 사연자가 외삼촌에게 따졌더니 그 친척이 내 결혼식에 안 간 줄 알고 그랬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외삼촌이 이러는 이유를 추측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사연자가 재산 상속을 노린다는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사연자가 대놓고 뭘 바라고 할머니를 챙기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봤지만 외삼촌의 이간질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외삼촌과 제 사이에서 외할머니만 괴로워지는 것 같은데 계속 챙겨드려도 되는 걸까요? 이런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군요.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드업 타임.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 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사연자입니다. 은배 삼촌. 도대체 뭐하는 짓이야 나한테. 아니 돌아가신 우리 엄마한테 무슨 약감정 있어요? 엄마 생전에도 맨날 민폐 끼치더니 왜 이젠 할머니랑 나랑 이간질하는데? 외손녀가 할머니 챙기는 게 뭐가 문제라고. 오죽 옆에서 이상한 소리를 해대면 할머니가 내 눈치를 볼까? 혹여 내가 뭐 외가 재산 탐대나 걱정하나 본데. 아이고 삼촌 나 그런 거 관심 없다. 동그라미. 그렇습니다. 이거 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여지가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들어보세요. 다음 외삼촌입니다. 뭐라고 이간질? 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의 치집에 말하는 거 좀 보게. 야 그게 삼촌한테 할 소리야? 야 인마 너 혼자 소설 쓰지 마. 삼촌 알기를 뭘로 알고? 야 니가 할머니한테 계속 찾아오고 그러면 할머니가 니네 엄마 생각나서 힘들어할까 봐. 어? 그래서 그랬다 왜? 야 그리고 막말로 니네 엄마도 없는데. 뭘 외가 출입이 이렇게 찾아? 누가 봐도 좀 이건 수상하잖아. 액스입니다. 자 팀장님부터 달려볼게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외할머니를 외손녀가 챙기는 거는 외삼촌 입장에서도 고맙고 참 기특한 이름도 불구하고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을 보냈다. 그리고 애경사도 안 보냈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상속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외할머니가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외손녀에게 줄 리도 없을 거고 당연히 외삼촌한테 갈 건데 외손녀를 저렇게 경계하고 미워하는 이유는 저는 모르기 때문에 준비라도 계속해서 그냥 외할머니를 마음 놓고 챙겨주세요. 지금 외삼촌 못 낳습니다. 자 교수님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예측하신 대로 외삼촌이 조카가 우리 엄마의 재산을 보고 그러나 내가 없는 동안 우리 엄마 거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 외에는 저도 상상이 잘 안 가는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너무 불효자 같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를 본인이 이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고서야 할머니는 지금 세상을 뜬 딸과 그 딸 얼마나 그립고 사랑하는 존재고 또 이 조카 역시 이 당사자 역시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엄마의 엄마는 엄마를 대신하는 존재잖아요.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런 관계를 짤르려고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삼촌이 나쁜 사람일 수 있다. 그래서 할머니를 지키는 마음에서도 이건 계속 되어야 한다. 박 변호사님. 좀 천문을 해보면 비슷한 얘기인데 고마워해야 돼요. 오히려 자기가 얼마나 역할을 못하면 할머니가 사실 혼자 계시고 외로운데 손녀가 이렇게 합니까? 오히려 고마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화를 낸다는 건 또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떤? 그게 재산 상속이든 아니면 재산 상속으로 바로 손녀한테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유언을 할 수가 있어요. 예컨대 유언을 한다든지 또 그래서 빼돌린. 그런데 암만 봐도 본인이 더 잘할 거예요. 자기보다 이 손녀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 자기 조카죠. 그래서 이 외삼촌이 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데 뭔가 부러움, 뭔가 그런 어떤 다른 감정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이 됩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은요? 네. 우리 가족분들도 생각이 똑같으셨습니다. 강차연님. 외삼촌이 고마워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라고 하셨고요. 아이솔님. 할머니는 딸 대신 손녀를 보면서 위로를 받으실 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산 사는 남원땡님은 할머니 재산을 노리는 건 외삼촌인 것 같습니다. 조카한테 조금이라도 갈까 봐 노심초사인 듯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에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